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맡은 MC 박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제29회 연성문화재, 오늘 공연은 시흥시 관내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황동 색소폰 동아리의 한마음 색소폰팀의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를 또 준비하는 무대는요. 우리 바로 시흥문화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 민요인 경기민요를 보급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봉사와 경기민요를 보급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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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돌아 간매, 나돌아 간매 떨떨버리고 나돌아 가누라 좁구나 매화로다 도허야 도허야 호허야 해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얼씨구 저 얼씨구 낮은 방아로 돌려라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정권이라 15일 구머리장군 김코메기 앤매기여 에헤이오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이원이라 한식날 종달 새졌다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3월이라 한식날 새비 새끼며 마무리 바람개비가 떴다 에헤이오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4월이라 조파일 관등하러인 고대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에헤이오라 방아로라 우리 저 뚝뚝산이 낙업이 동실도다 에라니여 에헤이오 에헤이오라 방문하로다 이번에는 우리 또 시흥문화원 동아리 경기면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는요 우리 단연간 다수의 축제를 또 멋지게 꾸며주었던 바로 정황삼동의 춤사랑 무용단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함께 성주풀이를 먼저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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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여 성중해 성중북본나 우룽룽룽이 흔들며 동상구와 동당의 책 불씨가 무덤 살릴 것듯 오랜 마른 목소리 좀 좀 자라나서 감정농이 되었나마 우리 둘이 되었나마 남날린 목소리 좀 더 더 나 아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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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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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면 볼수록 경기고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산에 늙어서도 산이 좋아서 달 없이 정답은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나는 산입니다 보면 볼수록 경기고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산에 늙어서도 산이 좋아서 말 없이 정답은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나는 산이 될 테야 이번 무대는요 우리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과 그리고 힐링의 삶을 활력수를 넣어줄 바로 맹꽁이 방상불의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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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